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리 녹음실 메이킹은 처음 아닌가? 처음이지 여기는 우주소녀 미니앨범 녹음 현장입니다 저희가 이루리로 활동을 마치고 오랜만에 컴백 앨범 준비를 해서 녹음을 진짜 오랜만에 해요 저희가 그치 않아요? 그죠 녹음부스에 들어온 지 얼마 만이지 언제 하고 마지막이지? 이루리 준비할 땐가? 이루리 준비할 때니까 작년이에요 우리 벌써 그래도 녹음실 비하인드가 처음이니까 우리 우정들은 이것도 좋아해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내추럴한 입술소재의 모습 완전 소 내추럴 지금 여름이가 녹음하러 들어갔는데요 오마고 녹음하러 들어갔는데요 저희 첫 녹음 현장을 공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엑시입니다 저희 이번 타이틀곡 버터플라이 안녕 좋겠다 조심히 계약 부러워 저는 지금 저희 앨범 버터플라이 곡을 녹음하러 왔습니다 보통 저희가 녹음 순서를 파트 순으로 짜기 때문에 이제 아무래도 랩 포지션인 제가 항상 마지막 순서를 맡고 있어요 괜찮습니다 집에 늦게 가더라도 괜찮습니다 안녕 지금 현재 오늘 날짜는 4월 10입니다 선거ед 아는 게 높은 게 그지 내부 Gen ges 아 여기 두 번째 아 그래 남겨둔 것 같아요 한 번 먹고 들어가해네 넵 김 김 et 김 또한 자유로워 또한 자유로워 안녕하세요 나 자꾸 잔소리하잖아요 나 엄마같은 마음으로 잔소리하는 거지 엄마처럼 용돈도 주고 나 옷도 사주고 엄마처럼 하잖아 입맛 없어 입맛 없다는 거 지금 녹음을 끝내고 나왔습니다 오늘 녹음이 끝나면 형이 교장님께서 피드백을 해주시거든요 오늘은 아무 피드백이 없어서 조금 떨리네요 열심히 연습했는데 안녕 저는 이제 버러플라이 녹음까지 다 마치고 그리고 이제 퇴근을 하려고 합니다 한발댁 끝 한발댁 끝 안녕 안녕 여긴 저희 어시실이에요 새로운 연습실 음악 주세요 저희는 안무 연습을 하러 왔습니다 아까 녹음실 때랑 똑같은 옷인데 열심히 춤춰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일단 알겠습니다 배운데 한번 해볼게요 네 일단 제가 지금 하는 안무는 여름다원 여러분, 오늘 저희는 하루 만에 끝내주겠습니다. 일요일에 또 하고 계십니다. 우리 일요일에 또 만나요.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연습이 끝났어요. 끝났습니다. 저희는 이제 자켓 촬영을 하러 갈 겁니다. 안 맞습니다. 끝! 초점 안 맞은 거예요. 둘은 또 연습하러 왔습니다. 둘은 또 연습하러 왔습니다. 자기 위치에서 왕쿠스킹으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오, 그렇지. 안 맞춰요? 안 맞춰. 안 맞춰. 약간 되게, 되게, 뭔가 자리 같은 상황을 세우는 줄 알까요? 오, 좋아. 아, 여기서. 어, 이렇게. 화려한게. 하같이. 하같이. 5,6,7,8. 기루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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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텅 파이. 버터 파이. 세트 날과펄럼 기 hàng. 예에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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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러분. 땀 흘린 거 봐야죠? 화이팅. 우리 같이. 머리에 기qualified. 쨨쨨쨨. 끝! 끝! 고마워!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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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하나, 하나, 하나! 하나, 하나, 하나! 떨리려, 이거. 오늘 반대로병에 걸렸어. 뭐지? 반대로병. 안녕! 바이바이! 두 번째 가시 아니면 가슬 다요? 두번째 가만? 아 홀라 오마이갓 오마이갓 아 다시 할게요 너무 짧죠? 오마이갓 오마이갓 이 순간은 다시 오지 않아 이 순간은 다시 오지 않아 그 가이드랑 가사가 달라서 헷갈리는 게 더 미쳐봐 we are going higher 더 미쳐봐 we are going higher 하이예요? 얼 거의 죽여서요? 더 미쳐봐 we going higher 홀라 너무 센가요? 악센트가 더 뭐라고 해야 되지? 그렇게 해야 돼요? 약간 부드럽게? 더 미쳐봐 나라 어 정가사로 했어 죄송해요 더 미쳐봐 we going higher 홀라 더 미쳐봐 we going higher 홀라 네 한번 끌 수 있는 데까지 한번 끌어볼게요 하아 이 순간은 오지 않아 네 감사합니다 안녕 오늘 선발대를 맡은 우주소녀 센사입니다 이 곡은 굉장히 신납니다 부인적인 희망으로 있으면 여름에 나왔으면 하는 노래 어머 여기도 있네 안녕 아 네 끊어서 갈게요 내게 집중해 Do you do you sing 다시 해볼게요 가근하지만 내게 집중해 Do you do you sing Can you see me now? Tell me what you want 살짝 감정을 더 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Can you see me now? Tell me what you want 감사합니다 안녕 오늘 홀라 녹음해요 새 거 바로 넣는 거지 주연 언니 볼펜 좀 빌릴게요 빨간 볼펜 이미 좀 뱅크 났어 아 카메라 있구나 기다린 이 느낌 정말 너무 놀라워 밖으로 나가 이미 준비 끝났어 네 네 기다린 이 느낌 정말 너무 놀라워 밖으로 나가 이미 준비 끝났어 흣 날은 날은 1 5 3 2 2 오케이 헤이 쉐이킷! 쉐이킷도 하는 건가? 아니? 아니 다 같이 하는 건가 이거 다 아래요? 응 이거 다 오케이 나 이쪽으로 볼게 야옹아 너가 떼창의 메인이야 오케이 떼창은 너 없이 안 된다 나 너무 악동 같은 거 아니야 지금? 악동 좋아 귀여운 악동이잖아 아니 이거 때문에 지금 머리가 너무 그니까 왜 모자 쓰고 왔어 녹음할 땐 모자 쓰면 안 되는 거 몰라 오징어 머리 같아 다시 할게요 죄송해요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아까 녹음 끌어가지고 약간 굉장히 풀렸나 봐 브레이킷! 브레이킷! 위 맥 더 룩스에겐 위 동캐 쉐이킷! 위 맥 더 룩스에겐 위 동캐 음을 잡아주실 수 있나요 혹시? 헤에로 할까요? 헤에로 할까요? 헤에로 할까요? 헤에로 할까요? 헤에 네 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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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k 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너무 census meille 우기는 네 상비uss It's night 달빛이 아련하게 우릴 비출 순간 이해가 대박이야 꽃잡아 눈치 맞출 때 멈추지 않아 미치징 어떠세요? 좋아요 더 타임스나 넌 넌 빛이 나 바로 지 바로 지금이야 짜릿한 기분이야 감사합니다 아마 비슷 살짝만 살짝 높죠 훌라훌라훌라 예 훌라훌라훌라 더 미쳐봐 후회는 없을 거야 진성으로 그러면 몇 번 내볼까 악 쓰는 것처럼 들리더라고요 한 몇 번 하면 나을 것 같 이 순간을 기억할 수 있게 꽉 잡아놓지마 멈추지 않아 멈추지 않아 멈추지 않아 안 나 멈추지 않아 멈추지 않아 오 멈추지 않아 멈추지 않아 멈추지 않아 멈추지 않아 멈추지 않아 멈추지 않아 수고하셨습니다 오자마자 저기 보세요 보세요 자네들 한 개밖에 안 엎질렀어요 저희 언니가 풀리려고 한거죠 휴지가 없네요 간 땅 사자 정화 살상 가상 휴지가 없 멈추지 않아 멈추지 않아 빠르게 흘러가 빠르게 흘러가 빠르게 흘러가 내 맘에 빈틈이 없게 어둠이 찾아와 또다시 빛 빠르게 흘러가 하고 네 빠르게 흘러가 빠르게 흘러가 네 어둠이 찾아와 네 가성 느낌을 한 번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앞부분도 뒤에 가성으로 한 번 해볼게요 네 네 너와 나 트렐라 춤을 춰 트렐라 쏟아지는 별빛 아래 쏟아지는 별빛 아래 쏟아지는 별빛 아래 서 있을게 쏟아지는 별빛 아래 서 있을게 별빛 아래 별빛 아래 너와 나 아하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 녹음이 끝났습니다 너무 행복해요 저는 어떻게 했냐면요 제가 그렇게 수다지는 별빛 아래 이거를요 가성으로 아주 감미롭게 잘 불렀답니다 잘한 것 같아서 기분이 좋네요 혹시 혹시 MR 조금만 더 키워주실 수 있을까요? 내 맘에 빈틈이 없게 내 맘에 빈틈이 없게 내 맘에 빈틈이 없게 또다시 비틀거리게 또다시 비틀거리게 또다시 또다시 비틀거리게 이렇게 서 있을지도 몰라 조금 서툴지도 몰라 조금 서툴지도 몰라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였었던 우리 함께였었던 같은 시간에 살던 웨엘 유웨엘 이유가 조금 더 잘 들리면 좋을 것 같고 네 우리 함께였었던 같은 시간에 살던 웨엘 유웨엘 웨엘 유웨엘 아 숨이 차네요 시간에 살던 웨엘 유웨엘 웨엘 유웨엘 지금이 스타일라이트 스타일라이트 지금이 스타일라이트 눈부신 스파일라이트 다시 할게요 눈부신 스파일라이트 이젠 두렵지 않아 저 하늘 위로 던질 거야 요거는 느낌 좋아서 한번 다시 해볼게요 저 하늘 위로 던질 거야 고생하셨습니다 아 끝 쏟아지는 별빛다란다 이거 이 춤 잘 맞는다? 그거 어디서 봤는데? 아 이 룰이다 잘 맞지 않아? 응 야 춤을 춰 트레일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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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야 어제는 어땠어? 어제 나 자신과 싸움에서 내가 동영상도 찍어놨거든? 진짜 기기하더라 어제 나 자신과 싸움에서 이겼어 아 여름이 왔다 태창을 먼저 할까? 태창을 먼저 할까? 태창이어야 돼 너 안녕 지금은 태창 타임입니다 나 어제 어제 그냥 아무것도 아니지? 어제 여기서 다영이 다영이 붙이면 안 나요? 이게 하나라는 거죠 쏟아지는 별빛 아래 서 쏟아지는 별빛 아래 서 쏟아지는 별빛 아래 서 있을게 수수 너와 나 너와 나 이렇게 하셨어요 너와 나 너와 나 너와 나 너와 나 수수 나왔습니다 수수 나왔습니다 아 아 아 이거 많이 흘리니까 아 언니 이거 꼈어요 저 아 아 잠깐만 잠깐만 아 아 어구 아구 아 이거 했습니다 이거 삼겼죠 ㅎㅎWow 데려다 줘 데려다 주 comum 하실때 네 저 약간 늘려도 됨 네 펼쳐져 혹시 바이브레이션을 놓아야 되겠지 빨아야 되겠지 잘 모르겠어요 펼쳐져 내 두 눈앞에 펼쳐져 쏟아지는 것만 원하는 거예요? 쏟아지는 쏟아지는 별빛 아래 서 있을게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제 차례입니다 이제는 여기부터 살짝 덧대 볼까요? 아예 무겁게 해서 싸우면 이상하려나? 좀 저음으로? 그냥 똑같이 갈까요? 이제는 I wanna try a lot 원하는 대로 다 try yeah I'm my air 끊어서 갈게요 인디에랄까지 저 높이 끝까지 달래도 멀리 in the air 멀리 in the air 차가운 바람이 네 머리를 쏟듬어 I'm my air 다가오리 새벽을 깨워 눈빛으로 긴밤을 채워 심장이 투쿵하고 떨어져인 느낌 yes or no 선택은 없어년 all the try yeah 심장이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심장이 투쿵하고 떨어져인 느낌 yes or no 선택은 없어년 all the try yeah yes or no 선택은 없어년 all the try yeah 몸을 다잉 여기 조금만 더 열고 해볼게요 네 네 이거를 now를 아예 따로 코러스처럼 찍을게요 now를 그냥 빼고 다시 태겨낸 기분이야 두려움은 던져 내 손 잡으면 돼 try 좋아요 들어볼게요 끝 끝 수고하십니다 하나 둘 셋 이 외국에 의자를 만들어주셔야 돼요 1, 2, 3, 4, 5, 6, 7, 8 와 무슨 일이야? 진짜 이렇게 나와요 이해됐죠? 네 자 머리 하나만 써주세요 나 나 빵 나 빵 두자리로 조금 났다 다시 할게요 안돼 안돼 몸 더 써야 돼 뜨른 오! 좋았어 좋았어 네 fly perfect fly butterfly 조금 합쳐 괜찮나 빵 이렇게 만들어주세요 그러니까 이걸 차고 약간 이렇게 빼줘야죠 1, 2, 3, 4, 5, 6, 7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날아 번호가 바로 지아 바로 찬송 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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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6, 8, 9, 9, 9, 10 1, 2, 3, 4, 6, 8, 9, 10 1, 2, 3, 4, 6, 9, 10 그 엑스민이 나올 때 그 요거 바렘 후하고 여기 자세하게 내려주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 엔딩 자리 맞추고 왔나요? 어 어느정도요? 조금 더 대주시면 돼요 그냥 아예 그럼 일단 저는 듣는다고 생각해요 마지막 바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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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을 질타 너에게 그리고 이거 뒤집을 때 아는 거 이거 할 때 손이 모양이랑 아 이렇게 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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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다시 해보자 내가 봤을 때 팔을 피면 보안이 쳐요 어? 그러면 한 손만 필까요? 안 부닥치는 분 여기서 돌고 아 그래서 돌고 언니 안 치는 거예요 손 이렇게 올릴게요 바랜스템 바랜스템 어떻게 하면 찍힌다 언니 아 언니 너만의 하늘을 올려다보고 너만의 하늘을 너만의 바람과 왔다 파란한 소름할 시간 그때 기다렸어 빛 어 나는 더 아 아 함께 하고싶은 간절한 내 하늘을 바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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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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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랜스템 어 멤버를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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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u 자유로워 Fly like butterfly 조금 다쳐도 괜찮아 더 높이 날 거니까 Like a butterfly Yeah, yeah, yeah Wow Like a butterfly Yeah, yeah Fly, fly Like a butterfly 100개 축하합니다 100개 축하합니다 100개 축하합니다 벌써 우쭈 그리고 우쭈 테이프가 100개가 되었대요 여러분 매 활동 매 컨텐츠마다 재미있는 편집과 매력 포인트를 쏙쏙 살려서 우정들에게 전달해준 것 같아서 너무 좋고요 그것 때문에 저희 엄마가 항상 행복해합니다 100개 축하해 우리 앞으로도 100회 200회 300회 400회 500회 600회 700회 800회 900회 전회까지 그 이상 쭉쭉쭉쭉 더 함께하자 우리와 함께 밑바닥부터 차근차근 걸어온 우쭈가 오늘도 100회라니 아주 장하고 내가 다 기쁘구나 앞으로 천회 만회 워크에 우리랑 함께 가자 우쭈야 우리들의 행복했던 시간을 담아줘서 너무 고맙고 우쭈 테이프에 참여해주신 모든 스태프 여러분들 그리고 시청해주시는 우정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쭈 소녀의 울고 웃는 행복하고 가슴 벅찬 시간들 함께 기록해보도록 합시다 우쭈 소녀가 데뷔하고부터 바로 너랑 같이 하게 됐는데 정말 뜻깊었던 것 같고 어쩌면 우정들과 우쭈 소녀의 관계를 사이를 우쭈 너 덕분에 좁힐 수 있었던 것 같아서 너무너무 고맙고 너무너무 운동이야 앞으로도 영원히 우쭈 소녀와 함께 해줬으면 좋겠고 우리 사이좋게 더 아름답고 멋있는 추억 많이 많이 만들자 처음 우쭈 테이프를 찍을 때 너무 신기하기도 하고 카메라가 어색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벌써 100회라는 시간이 많이 지났다는 걸 최소한으로 깨닫고 있습니다 라디오도 재밌었고요 그 우정 버전 안무 영상 그 우쭈 테이프 맞나? 안무 영상도 재밌었고 너무 재밌었어요 앞으로도 재밌는 콘텐츠 잘 부탁해 그거 너 그런 얘기를 들었어 은서 필름을 견제한다라는 이야기를 그래서 근데 은서 필름 너무 견제하지마 이렇게 너처럼 편집 실력이 훌륭하지 않단다 우리가 우쭈 소녀가 데뷔하고 지금까지 모든 추억을 담고 있는 너 나중에라도 정말 먼 훗날 정말 나이가 들어서도 꺼내볼 수 있는 추억거리를 너가 간직해주는 거에 대해서 정말 고맙게 생각하고 있어 그리고 내가 100회를 맞을 만큼 너한테 미안하다고 얘기할 게 있어 예전에 뭐뭐뭐 활동할 때 너의 목을 조른 거 정말 미안하게 생각해 하지만 그 짤 되게 유용하게 쓰이고 있는 거 알지? 우리 우정들한테 좀 더 잘해줘 저는 제 생각에는 우쭈 테잎의 최대 수혜자가 바로 저 루다가 아닐까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개인적으로 기억에 많이 남았던 우쭈 테잎은 귤 맛있게 먹는 법 너에게 닦기를 활동할 때 다영이와 대기실에서 남았던 내용이 제일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제 것만 많이 뽑아주세요 루다 편애해주세요 지금 협박하는 겁니다 협박하는 겁니다 굉장히 시간이 빠른 것 같은데요 저희 데뷔 때부터 멎은 5년이라는 시간을 우쭈 소녀의 예쁜 모습들을 담아주고 있는데 앞으로도 평생 우리 우쭈가 저희 옆에 꼭 붙어서 저희 아름다운 순간들과 우정들의 아름다운 순간들을 담아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축하드려요! 축하해 우쭈요! 안녕하세요 우쭈 소녀 다영이, 지주, 코비, 아랑이에요! 안녕하세요! 오늘 우쭈가요 드디어 100회라고 합니다 소리 질러주세요! 앞으로도 우쭈 소녀가 많은 일상들, 활동하는 모습들 많은 모습들 담아주니까요 기대 많이 해주길 우쭈야 앞으로도 열일해줘! 화이팅!